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이런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왕고래 거의 뭐 대장까지는 아니었지만 형가스공사나 GSE 이런 애들이 대장이었다가 포스코 인터넷은 우리나라에서 가스전 사업을 가장 크게 하는 애들이죠 실질적인 가장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회사에요 실제로 근데 주가 반영이 좀 느리다는게 조금 안타까워요 현재 시가총액이 9조 8천억이죠 9조 8천억 그런데 유통비율이 26%에요 4분의 1만 돌아간다는 거에요 여기서 지금 그러면은 약한 2조 5천억 정도 4천억 2조 4천5백억 정확히 어 이정도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생각보다 적은 물량으로도 주가를 생각보다 많이 띄어요 저번에 보시면은 이렇게 뭐 한방에 24%씩 오르고 10조 정도 되는 기업이 요런 것도 나오다 보니까 어 그냥 장기투자로 넣어놔도 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나갔던 기간들이 또 들어와요 자 이전에도 똑같이 요런 차트를 형성시켰을 때 패턴을 보면은 자 여기서 올라갔던 딱 중간점이 6월 12일 정도인데 여기서부터 올라갔다는 거에요 여기가 여기 6월 12일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매집을 시작했다는 건 얘기인데 딱 6월 딱 여기에요 여기 여기 여기서부터 기간들이 매집을 시작했어요 보세요 맞죠? 그리고 얼마 있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자 일주일 자 2주일 2주일 뒤에 폭등이 나왔다 그리고 여기서 다 팔아재켰다는 거에요 보세요 여기서 팔아재켰죠 거의 그러니까 매집 시작하고 2주일 뒤에 올라간다는 거는 그러면은 7월 말 정도에서 8월 초 정도 되면은 아마 주가가 요렇게까지 올라와 있을 거다 최소 이렇게 패턴을 좀 여러분들이 수급 분석을 하시면 된다 안 어렵죠 여러분들? 요 정도만 하면 돼요 딱 요때 당시 차트를 보면서 언제부터 들어왔고 언제 튀었고 얘들이 팔 때 언제부터 차트가 떨어졌는지 지금 이런 종목의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 물량도 중요하지만은 대왕고래는 사실 기간 투자자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해외에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많이 안 가질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더 중요해요 자 그런데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지수가 빠지는 날에는 대왕고래가 엄청 잘 가요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자꾸 이렇게 양봉을 잘 유지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좀 2주만 돈 실어서 한번 제대로 먹으시면 안 될까 거의 뭐 90% 이상은 그냥 확률적으로 올라갈 차트니까 그리고 곧 골든크로스가 일어나요 61선이 121선을 돌파하는 그 자리가 딱 지금 아마 하루 이틀 만에 또 나올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7만원 8만원 아마 한 번 더 여길 또 꿈꿀 수도 있어요 대왕고래 절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만 좀 기억하시면은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 자 포스코인터 사실래요 한국가스공사 사실래요 얘도 괜찮아요 근데 얘는 안 움직일 때는 자요 잘 먹겠다 까딱 물려버리면은 탈출을 못해요 하지만 포스코인터 같은 경우는 2차전지도 같이 있고 가스전 등등 옛날에 일했지만 이제는 그런 차트가 아니에요 이렇게 파동을 항상 그려주는 차트란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탈출하기도 쉽고 수익은 수익대로 주고 하기 때문에 저는 포스코인터를 사는 게 맞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자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 주세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완성이 되었고 두 달여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머신러닝이라고 들어보셨을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AI가 매일매일 학습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종목을 포착을 잘 하다가도 갑자기 또 손해가 나요 그러면 또다시 얘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시장 흐름을 파악해서 또다시 수익을 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걸 왜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뭐 채널 시청해 주셔서 저에게 영상 수익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하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싹 다 제공할 테니까 미리 뭐 비용 걱정 이런 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플의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 이거 보이시죠 종목 그리고 종목들 종목 화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도 한눈에 볼 수 있고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심지어 알람까지 온다 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선은 이 어플을 설치하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필요 없고 그냥 플레이스토어 다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아시죠 플레이스토어라고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들 어플 설치해 보셨죠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 구하셔서 그냥 와이파이 켜고 이용 부탁드리고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주식 닥터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초록색 바탕 아이콘 나올 거예요 클릭하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은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아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PC 버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용하시면 되니까 PC 버전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운받으셔서 프로그램 열기를 하면 됩니다 어플을 어플을 실행하시면 되고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 이에요 그쵸 오른쪽 위에 여기 보시면은 로그 로그인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딱 이렇게 아이디 비밀번호 쓰라고 나옵니다 그냥 간단히 회원 가입하기 여기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죠 보이시죠 이거 누르신 다음에 간단히 회원 가입 하신 다음에 아이디 비밀번호 써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바로 이제부터 종목 알림 급동주도 받을 수 있고 종목 분석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종목 추천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설명 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이 어플을 개발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있어요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검색 키워드 입력했어요 바로 메인 화면에 바로 나와요 여기 누르시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종목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 여기에 입력을 하면 바로 밑에 나올 거예요 자 손가락으로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화면이 나오냐 자 사진 보이시죠 실시간 수급 동향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과 기간이 얼마나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이시면은 이제 종목 포인트 딱 여기 보니까 여기 종목 포인트 자 보이시죠 여기 종목 포인트가 있는데 어 여기 이제 레이팅 포인트 자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레이팅 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걸 좀 표시하는 거고 밑에 인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수급이에요 수급 결국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수급이 필수적인데 현재 수급을 볼 때 상승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걸 표기해주고 이거 두 개를 종합해서 얘가 상승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바로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 혹은 관심 있는 종목을 분석할 때 앞으로 더 이상 네이버 이런 거 검색하다가 이상한 정보 들어가지고 괜히 피해보지 마시고 정말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해서 사셔서 매매를 하신 다음에 수익을 보시길 바랄게요 이것만 봐도 이 종목의 힘이 강한지 약한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 이런 거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 테마 안에서도 유사한 종목을 볼 수 있습니다 포스콜링스와 유사한 테마의 종목을 또 이렇게 나열해줘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 분명히 얘는 오르고 있는데 분명히 다음 2차 테마들이 오를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걸 보고 얼마 안 오르는 거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폭등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잡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한층 더 편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맨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종목 찾고 이런 시간을 허비하실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설명해 드릴 건데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모닝 파워랑 돌격대장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먼저 모닝 파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초가에서 돌파하는 종목들 이런 장 초반에서 9시 9시 10분 사이에 나오는 게 어 여기 나오는 종목들인데 어 지금 보시면은 이제 KBI 메탈 같은 경우도 모닝 파워로 들어가 있어서 바로 얘가 포착한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갔냐 그러니까 얘가 장 처음 시작할 때가 아니라 제일 시가상 금액이 아니라 이 주식닥터가 포착했을 때 그때부터 퍼센트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어제 수급 몰린다 바로 알람을 띄어요 들어가라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수익이 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시면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구독자분들께는 물으니까 절대 걱정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가 걸릴 발동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10% 이상 수익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들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전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보통 주식을 좀 하다 보니까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 가장 활발한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AI도 그거를 알고 학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가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뭐 이런 걱정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플이 AI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포착하면 알아서 여러분들 휴대폰 알람으로 즉시 즉시 이렇게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라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 하시고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 바로 종목 나오고 바로 들어가서 하면 되겠죠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못 낼 일 그런 일이 없다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하게 우리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기능 소개는 간단해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간혹 가다가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결국에 나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마이페이지 들어가면은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을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 이거 보니까 자동결제 아니야 하는 고객분들이 있었어요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세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여러분 뭐 따로 이거 결제 시스템 등록하는 것도 없고 자동으로 플레이스토어 이런 결제되는 거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간 만료된 분들은 어플 그 고객센터 1대1 문의란 있어요 1대1 문의 여기에다가 저한테 어 저 어플 말로 다 됐다 기간 좀 넣어주세요 하면 제가 바로 기간 넣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아시죠 우리 모두 이 어플 이용해서라도 좀 많은 분들이 저는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가 되는 날까지 저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